안녕하세요. 세무사 윤지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최종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자녀 학자금은 종교활동비가 됩니까? 내지는 사택관리비 그리고 월세 등이 목회활동비로 여겨질 수 있나요?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가세가 됩니까?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.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세요. 법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, 즉 약속이죠.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, 당회, 공동의회, 종무회의, 교의회 등 이런 기구들이 있죠. 거기서 의결이나 승인 등을 통해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거예요.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종교활동에 사용된 금액들은 비과세가 됩니다. 그러니까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종교활동에 무조건 쓰였느냐 그리고 규약에 정리가 꼭 되어 있느냐를 꼭 참고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.